최근 요소수급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요소수출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중국 비료기업들이 내년도 수출총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요소 비축 무역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 94만 4천 톤을 넘기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수출 제한 기간은 2024년 1분기까지인데요. 지금도 일부 항구에서는 증빙서류를 갖고도 수출을 할 수 없어서 화물이 항구에 쌓여 있고 항구에 있는 화물이 회수되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쿼터제 등으로 제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요소수값이 이미 30% 가까이 오르는 등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보애경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통관 보류가 자국 내 요소수급을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소 공급난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이 내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수출하는 요소 물량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요소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란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도 수입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요소 쿼터제 시행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요소수급이 원활해지는 내년 1분기까지 적어도 앞으로 두세 달가량은 통관 지연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요소 쿼터제가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닥칠까 우려하면서도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선 요소수 가격이 하루 사이 30% 가까이 뛰는 등 가격 급등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사재기 열풍으로 번지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